아우 아우 그거 왜? 볼펜 왜요? 아유 이게 바뀌어가지고 바뀌었어요 우리 어디서 날려 이거? 아니 뭐야 어? 잠깐만요 어? 푸티나 푸티나 저번주에 용산 한 번 당겨왔습니다 오예비아 들어오는데 뭐예요? 샀어요 샀어요 그냥 샀어요 잘 써야 되는 게 약정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약정이? 네 깨끗이 써야 됩니다 약정이 걸려있다고 마음껏 최상의 시설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롤토의 초대손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요 본방사수는 물론 제 방에 짤방까지 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가족들보다 더 많이 봐요 제 방에 짤방은 다 사수한대요 그러니까 롤부터 시작해서 여러 캐릭터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프로 놀토 주접꾼들 놔주세요 빅 자 오늘은 주인공 빅 럿 럿 럿 럿 구구단의 러블리 긍정 에너지 세정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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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예 1등입니다 김세정 연습생 딸 와우 난리 났어 지금 랩! 랩! 안녕하세요, 저는 롤토 애청자고요. 그리고 방금 나온 노래 새해 번호 나오고 콘서트도 한 이제 몸 관리가 끝난 시극이 왕성한 라비입니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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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은 뭐가 없고 그냥 선배님 따라 나온 구구단 새정입니다. 갓대정, 갓대정. 랩이가요, 롤토에 너무 애청자라서 롤토를 나노 단위로 연구를 할 정도라고. 연구 결과 나왔습니까? 저는 사실 약간 시청을 하도 많이 해서 제 마음속에서 이미 몇 번 출연을 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 정도다. 나름 분석을 또 많이 했구나. 뭔가 제가 본 편들이 유난히 그랬을 수도 있지만 게스트분들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뭐 그거 봤어요? 왜요? 제가 어제 자기 전에는 이용진 선배님이라고. 게스트에 대한 배려가 이름도 없네 여기는. 그냥 나를 아예 도시를 좀 시작하네. 봐도 그걸 봤네. 자꾸 멤버들끼리 되게 사이가 좋은 듯한데 또 간식 타임 하거든요. 신결하죠. 신결하죠. 그럼 막판에 막 토론이 막 엇갈리고 이럴 때도 라비는 오늘 본인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겠다. 네 그럼요. 저는 저는 많이 이미 참여를 해봤어요. 스스로. 근데 여기 와서 자기 의견 내는 게 쉽지 않은데. 해리가 좀 강력한데 괜찮아요? 누구요? 누구요? 누구요 제가. 누구요? 무슨 얘기야. 아니 지금부터 딱 벽을 두는 게 좋아요. 누구요? 누구요? 다른 길을 가겠다. 에? 아이고. 기본적으로 다 무시하고 가네. 저거 좋다. 오 좋다. 외길 인생이네. 아니 진짜 잘 안 들려요. 우리 세정 씨 같은 경우에도 늘 놀토로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대요. 오. 같이 들으면서. 이제 주말만 되면 멤버들하고 다 같이 축소 가운데에서 놀토로 틀어놓고 같이 봐요. 그래서 누가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되게 하거든요. 근데 다 한결같이 못 맞추는데 나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풍성해서 제발 불러만 주면 죽겠다. 우리 구구단 노래 한 번만 나오면 죽겠다. 이 두 가지만 맞추는 거예요. 맞아. 근데 웬만한 가수들 다 있을 거예요. 맞아 맞아. 여기 노래 나오면 꼭 실감이 오르잖아요. 바로 어울리죠. 그게 엄청나지 우리가. 근데 안 나왔다는 건 너무 딕션이 좋았으니까 이제 다음 앨범부터는 흐르르. 네 대충 불러요. 대충 불러요. 새로운 컨셉이 돼야 돼. 또 혜리가 좋은 거 가르쳐주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라비와 세정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먹방 대결을 펼친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놀토의 절대강자 입장권 하루미야. 예민 예민. 예민. 오늘 아주 그냥 다 먹어버릴 거예요? 다 쓸어버릴 거예요 그냥. 오늘 봄바람처럼 이 신숭생숭한 마음을 단번에 살아 잡아줄 음식. 어떤 시장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놀토. 나이스. 나이스. 아 드럼시야. 어디야. 자 익산의 오늘의 시작. 처음 나왔어. 충성시장입니다. 서동시장. 분메서. 분메서. 호떡. 호떡 먹어줘. 이거 치킨이에요? 호떡이. 호떡. 호떡. 물어침? 뭐야 이거. 호떡. 호떡이야. 호떡. 뭐가 자꾸 있어? 호떡.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호떡. 호떡. 와우. 호떡. 오늘 다 왔으면 좋다고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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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뭐야, 이게. 진짜 이게 나와요? 시작 음식이라고요? 맛있겠다. 귀엽다. 목소리도스트. 그렇구만.